선우,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네? 순수한 사랑 끝없는 진심 아, 너 그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싫어해? 그래,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죄다, 그냥 죄다 뭐? 그리고 이 사람은 드디어 드디어 때가 온 거야? 아직 고백 안 했어 아, 너 그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죄다, 그냥 아, 너 그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죄다, 그냥 아, 너 그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죄다, 그냥 아, 너 그러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죄다, 그냥